자 혜원이 복합 보고 자 그래서 아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영어로 소리가 어떻게 나고? PIG 그렇죠 쓰는 법은? P-I-G 그렇죠 I가 무슨 소리는 했죠? E E G는? G I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? I, E, E G는 뭐 중에서? G G 중에서? G 어렵지 않았죠? PIG 계속해서 이 친구는? MAM 이 친구라 그러면 안되겠다 그치 이분은? MAM 쓰는 방법은? M O, M 그렇지 O가 뭐 중에서? O, O, A, O O, O, A, O 중에서 뭐 됐죠? A 그랬죠 MAM M-M MAM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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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원래는 MOTHER라고 너무 하고 rarely 하면 된다 어머 GO 이 친구는? M E, T 됐죠 계속해서 얘는 omelet omelet 해도 되고, omelet 해도 되고 쓰는 부분 o, n, e, l, e, t 오, 괜찮은데 omelet ok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낸 것 같아?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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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낸 것 같아? e t는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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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안녕하세요 ok, 이 친구는 octopus ok, 쓰는 부분 o t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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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됐지 그렇지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이 친구 아이고 아 이 친구는 안다 이 친구는? Moon 쓰는 법은? L O O O O O O O Moon 계속해서 얘는? Pot Pot 쓰는 법은? P O T 그렇지 그래서 소리가 뭐다? 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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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뭐겠더라? Pot 오케이 그 다음? Neck Neck 쓰는 법은? N E C 그렇지 CK는 항상 뭐 된다? 그 되고 E는 뭐 중에서? E L O 중에서? L 에etts죠 Neck 목, Neck 네 중에서 애는? Pen Pen 쓰는 법은? P, E, N 그렇지 어렵지 않았죠? Pen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Knows Nose 쓰는 법은? N, O, S, E 소리는 뭐다? Nouns 그 다음에 얘는 Ostrich 쓰는 법은 O S T R I CH 그렇지 CH 얘는 여기서 나는 소리를 하나씩 해보자 얘는 A S T R I Ostr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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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했네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